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엑스레이 20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동호의 시사엑스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온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유동열 원장과 함께하는 이동호 초대석이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시사엑스레이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 담당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서는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죠 안보 담당 안보책임자 회의가 있었죠 그날 우리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만 코앞에 가서 중국의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과 외교 회담을 하면서 중국과도 지금 안보 회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과 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머릿속에는 한미동맹보다 한중동맹 북한과 동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기 앞서 시진핑한테 머리 조아린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중화일보 보도입니다 박미를 앞둔 미국을 방문하기에 지금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죠 문 대통령이 시진핑과 먼저 화상 대면을 했습니다 저 지금 사진이 그렇습니다 20일 날 어제죠 중국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이게 중국이 다보스 포럼을 본떠서 중국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중국 중심의 포럼입니다 거기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상 대면 먼저 한 거죠 거기서 지금 미중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하는데 신기술 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하겠다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핵심 기술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중국 손들어준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백신을 하고 있는 걸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 백신 효과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중국을 치켜세우면서 그다음에 우리 지금 미국과 회담 앞서서 중국의 먼저 머리 조아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럼 지금 미국 시장이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의 생각에는 머릿속에는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치열한 기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염두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중국과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죠 이게 지금 시진핑이 개막연설한 사진입니다 바로 저 개막연설 뒤이어서 문재인이 거기에 영상을 띄운 겁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앞서서 미국과 지금 국가 명운을 보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중국 시진핑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노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 영상 메시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아호 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다버스 포럼을 불립니다 거기에 지금 주제가 뭡니까 변화되는 세계인데 부제는 이거예요 글로벌 거버넌스와 1대1로 협력의 강화 지금 시진핑이 1대1로를 가지고 미국과 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1대1로 뭡니까 원 벨트 원 로드입니다 영어로 하면 중국 중심의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실크로드처럼 길을 만들겠다 하나는 육상으로 하나는 해상으로 육상으로는 어디예요 인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어디로요 저기 유럽까지 가는 육상로드를 건설하고 그 일대를 전부 중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경제 공동체겠습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 국제 일선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해상으로 지금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디가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일본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게 1대1로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항행의 자유라 해가지고 이걸 막고 있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회에 앞서서 미국은 지금 이 중국의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아예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제 사령부로 바꿨어요 이름도요 인도하고 태평양 지역을 연결해서 중국이 나오는 지역을 막 봉쇄하겠다는 건데 대놓고 지금 중국 편들고 있는 겁니다 그 1대1로를 주장하는 1대1로를 관철시키는 그 포럼에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끄집어냈습니다 구동존이 포함과 상생 기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가치다 원칙 이게 지금 구동존이가 시진핑의 외교 정책을 상징하는 사자성입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명색이 동맹국이라는 한국이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 외교부 장관 보내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중국 포럼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중국 편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메시지만 보냈으니까 편들었잖아요 중국 백신 정책 잘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 고통받는 거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중국 정부가 그 실태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처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백신 정책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고 중국 외교 정책 1대1로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염장지르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가기 전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양다리 걸치기를 넘어선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양다리를 넘어선 거죠 아예 중국 편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1월 27일 세계 경제 포럼 화상연설 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는 이기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게 통제하는 게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방세계에 중국 편들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또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 이게 지금 신기술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해에 대한 제재도 내놔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지금 기술을 훔치고 서방세계가 애써 만들어놓은 기술을 훔쳐가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중국 중심으로 신기술을 협력하자 하는 겁니다 대놓고 염장이죠 이게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참여한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벌이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가장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하기 앞서 미국과 논의하기 앞서 시진핑 가서 시진핑 손 들어준 거잖아요 저 같은 문제는 오락하지 않겠네요 미국의 인내심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틀 뒤에 22일이요 내일이네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화상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첫 대면 접촉이죠 이거 앞두고 축하 영상을 중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한미일 4월 초에 벌였던 한미일 외교 책임자 회의 그때 우리 외무구 장관을 중국에 보냈듯이 이번에는 이틀 남겨놓고 아예 그냥 자기가 직접 중국에 먼저 간 거죠 먼저 영상 보낸 거죠 결국 이날 문재인이 포럼을 참석한 것은 한미 정상 간의 본격적인 대면 접촉에 앞서 한국과 중국이 정상이 미리 의견을 공유하고 입장을 조율했던 의미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이게 지금 한미동맹이 깨지고 있다는 증거죠 문재인 머릿속에는 온통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한 폐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한 폐렴 말도 쓰지 못하게 했고 뇌염은 지금도 계속 일본 뇌염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우한 폐렴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 중국 관광객들 막으라는데 막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우리는 중국과 형제국이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 대통령 첫 대면 앞두고 이틀 전에 이틀 앞서 시진핑한테 먼저 머리 조아리인 거죠 이게 어떻게 동맹국입니까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 1대1로 정책에 맞서서 인도 태평양 정책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기술 탈취 공장에 맞서서 신기술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과 협력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온통 지금 정상적 동맹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빨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중국이 주최하는 보아나 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나 포럼에 그 전에 예를 들면 갔다 하면 모르지만 작년에는 이낙연 총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측사 안 하고 거기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미국의 정상이 통화를 앞두고 있는 바로 이틀 전에 중국에다 미리 영상을 보냈어요 혹시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북한 편 안 들면 우리 중국 편에 가겠다는 경고 보낸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아주 근본적인 대립입니다 지금 언론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기술이고 중국의 팽창 정책이 가장 근본은 뭐냐면 미국이 대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책 유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겁니다 과거에 키신더랑 접촉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련과 중국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공산당을 분열시키겠다는 정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유화적으로 대처하면 중국이 개혁개방이 되면 중국 공산당의 실제로 내용이 바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했던 경제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개혁개방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해외의 기술과 해외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서 중국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힘이 축적되기 시작하자 즉 공산주의의 세계전략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1대1로입니다 중국은 아직 공산당 1당 독재국가입니다 여러분 경제만 지금 시장 경제를 채용했지만 그리고 중요 기업에는 공산당이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우리 시장 경제제 아닙니다 아직도 공산당이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 문제는 아예 완전 1당 독재입니다 언론 선전도 다 마찬가지죠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키신저를 통해서 접촉하면서 개혁개방으로 가면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힘을 축적해서 서방과 교류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시작해요 중국이 지금 계속 힘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압박하잖아요 외교관계 끊겠다 경제 끊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문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불 정책 했잖아요 중국한테 항복선을 했잖아요 추가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아니 그 사드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건데 중국한테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를 공격할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과 중국이잖아요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적국한테 항복했고 그 다음 또 MD 참여 안 하겠다 했잖아요 MD가 뭡니까 미사일 방위 계획입니다 방위 전략입니다 일본은 지금 M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일본군 고위 장교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MD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이나 방공 시스템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은 3분 만에 국민들에게 경고 시스템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분 후에 경고 시스템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8분입니다 그 5분 차이는 수백만의 목숨을 자고하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MD에 참여 안 했어요 MD에 참여 안 할 거라고 또 중국한테 항복선언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우리 국민들 지키는 미사일 방어 계획에 우리는 참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뭘 약속했습니까 3분에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참여하자 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생명과 재산 방위의 안보에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걸 지금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문재인이 그거 항복한 거예요 중국이 압박했잖아요 힘을 가진 중국이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와 교류를 통해서 이제 힘을 갖게 되니까 공산주의 팽창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대한민국 압박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굴복한 거잖아요 지금 미국은 그런 중국을 위험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소련이 팽창정책을 막기 위해서 냉전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신냉전입니다 공산당 중국이 이제는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자유진영을 압박하니까 거기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입니다 단순히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공산진영에 유아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유아제스 뿐이겠습니까 저쪽 편들 관자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염장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심각한 전쟁에 그러면 문재인이 저렇게 가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합니까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정광호 목사가 지속적으로 한미동맹 파괴라고 해서 한미동맹 파괴와 무슨 동맹으로요 공산자 공산당하고 대륙동맹으로 가려는 그거를 지금 문재인 탄핵의 일곱 가지 조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미국은 중국을 적이라는데 우리는 중국을 친구라니 그게 어떻게 동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회의 참석국 중에는 미국의 동맹국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브루나이 칠레 인도네시아 등 이들이 미국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칠레 인도네시아 미국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미국 동맹 나라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여한 겁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최초로 지금 위안부 소송에 첫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겠습니다 중화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재판부가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법원의 강제 집행에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위안부 선현상이죠 그 내용은 국가상대 강제 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번 1심 재판부가 한 그 내용을 뒤집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소송 비용을 부담 안 해도 된다 재판부가 바뀐 뒤 정반대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례적인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위안부 소송 1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안부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영훈 교수와 유석춘 교수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일 종족주의로 정면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유석춘 교수는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그냥 연세대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죠 여러분 학문의 자유는 대학교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소수 의견을 할지라도 주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천동설이었잖아요 지구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다가 화형당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구가 돈다는 걸 다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오면 기존의 정설로 굳어진 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훨씬 더 사실에 가깝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가 있는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이 보다 더 많은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류적인 어떤 의견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학문의 공간에서는 가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근거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정직받은 아예 그냥 교수의 입을 막아 놓은 거잖아요 전체주의에 이런 전체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안부 소송에 대해서 우리 용기 있는 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용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위안부 사태가 온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이란 나라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위안부로 팔아먹은 당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모거나 혹은 조선인 장사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들이 그동안 받는 임금이나 받는 봉사료가 포주들로부터 받았던 돈이 당시 월급 받는 사람들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지만 일제시대입니다 사람 입 하나 더는 게 정말로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까지 집에 식물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식구가 많으니까 입 하나 더하려고 잘 사는 집에 머슴사로 보내는 겁니다 여자들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절했는데 그러면 하몸의 일제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간 사람도 있고요 20대 넘은 당신은 나이가 많은 25세 이상 27, 28세대는 그 다음에 평양 언제리에서 기생했던 사람들이 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신을 판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주 업자들한테 속아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일본이 물론 공창제도가 있으니까 일본이 군 위안소를 관리했던 기록들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전력을 위해서 성병이 나지 않도록 했던 기록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모집했던 건 대부분 조선인 업자들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요 사실관계 앞두고는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당시 무능했던 조선이 우리의 어린 그리고 어린 젊은 여자를 외국에 일본의 석적 노력에 감이 되게 한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거세요 그리고 자국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1차적 책임은 당시 조선 지도층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거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기록들이 지금 위안부들을 불리합니다 그리고 유석준 교수를 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한 번 했지만 지금 이용수 할머니라는 사람의 최초의 90몇 년도입니까 그때 발언과 얼른 나와서 발언과 KBS 출연했잖아요 그때 발언 지금 발언이 달라요 어떻게 그때는 맨 처음에 누가 빨간 옷이랑 신발 보여줘서 자기 친구가 보여줘서 거기에 좋아서 쫓아갔다고 증언했다가 나중에는 일제 순서가 잡아갔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들 증언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지금 일본과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자고 하는 겁니다 남을 증오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를 지운다고 그 사실이 없어집니까 대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치욕적인 사태를 발생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확보해야 되죠 우리 인간은 실험할 수 없잖아요 자연과학 같은 게 실험할 수 있지만 사람이 온전히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교훈을 배웁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출애굽하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들어 이것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후손을 가르치라고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속에서 배우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면 일본만 나쁜 놈이고 당시 조선을 망했던 지도부의 책임은 면제부가 되는 겁니까 고종이 위대한 계몽 군주로 지금 탈바꿈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 계속적으로는 저런 반일 감정을 북돋은 것은 아주 흉악한 정치적 음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일본과 관계를 벌어놔서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무너뜨리는 북한의 전략이에요 그동안 적에 녹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지금 처음으로 그 강제집행의 제도안을 겁니다 일본 소송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이번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전 전 재판부에서는 전혀 다른 1월 8일에 다른 이야기를 했죠 일본 제국의 반인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 면제를 애외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억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죠 그리고 소송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어요 그 주문을 깬 거죠 국가 면제라는 건 뭐냐면 특정 국가는 다른 나라 사법부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입니다 이게 국가 문제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는 다른 나라의 사법부의 그 판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안에서 모두 다 국민들은 전부 평등한 대접을 받죠 그런데 국가 간에는 헌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를 지배하는 최상위 지배 권력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국가 면제 조항이 없으면 일본은 그러면 자국의 유리한 판결을 일본에게 해놔놓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일본에 가 있는 상사들 재산 압류한다면 우리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을 벌이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국가 면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국에서 판결한 걸 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에게 이걸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은 이걸 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소속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임 재판부의 1월 18일 재판부의 재판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죠 그리고 결정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외국에 대한 강제 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그래서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벌이지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 사건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네요 일본 정부의 이 사건 소송의 비용을 추심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국제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결 등 일체의 국내적 사정을 원형해서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지금 국제는 국제면제조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려고 자시 사법부의 판결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엔나 협약에 있는 겁니다 국제조약에 관한 국제조약은 지금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으로 국가가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상당수 피해자가 기금에서 돈을 받아갔고 잔액이 일본에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문재인도 이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고 반의를 일본과 감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동한 그 대가는 국제법을 위반하면 그 대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 왕따 되지 않겠습니까 대놓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대한민국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케리 존 케리 상원의 대통령이 출마했던 민주당 출신의 그 특사가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일본 오염수 문제 있다고 협의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잖아요 국제 왕따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아예 지키지도 않고 원칙을 따르지도 않고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오염수 문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그 내용의 최종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본이 지금 잘 준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 피해 대상은 태평양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알래스카로 해서 갔다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2년이 돼야 넘어온다고 그러죠 그 사이에 다 희석되는 것을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 표현을 보면 그 오염수라는 게요 매일 2리터씩 1년간 마셔도 1년간 마시는 원자 피폭량이 한 번 우리가 X-ray 찍는 것보다 작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마치 그거 마시면 죽는 독약처럼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 선동의 목적이 저는 그들의 의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흉악한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정치적으로 뭐예요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다시 자신이 지금 몰려있는 지금 자신의 정권 심판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일 관계를 이관시키겠다는 전략적 측면이 다 동시에 있다고 보는 거죠 국제법 위반은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의회계 왕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제의회계 왕따도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한 일곱 가지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죠 결국 2019년도에 정광훈 목사가 제기했던 것은 지금 그대로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업재판소 판례는 국가사회의 총액 정산이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65년도 한일 국회 정상화하면서 한일 협정을 벌였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과 한국의 총 피해를 고소해서 배상협정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액으로 결정되면 희생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국가 면제를 작동한다고 인정했어요 이게 국제사업재판소인 이 재판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임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한 거죠 그나마 그래도 재판부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판이 그나마 발견할 수 있어서 안도가 됩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은 강제집행 절차 밟겠다고 했죠 미국은 현재 백신에 대해서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백신 후진국이 되어 있죠 현재 백신 접종률이 세계 100위 병원 박히고 또 미국은 남아 돌고 있죠 우리 김호란이란 방역기획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신 필요 없다고 남들 다 맞아도 가자고 그런데 지금 백신 선진국들은 이미 점차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가면 한 6, 7년 걸려야 집단 면역에 돌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금년 11월 말 목표에 집단 면역은 이미 물 건넌간 지 오래입니다 관련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좀 그림을 좀 볼까요 Everybody is eligible 엘리자브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As of today 오늘로부터 To get the vaccine 백신을 취할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부터 19일 날이 현재 어제 미국 시간으로요 어제 한국으로는 연령 직종의 제한 없이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분기 도입도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경제북선 지금 총리 권한대행이죠 총리가 그만뒀으니까요 총리 권한대행 국회에서 가짜념수 탓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정부의 발표들이 대부분 가짜들이 거짓들이 많습니다 미국 모더나 백신 확보했다고 문재인 2천만 명분 확보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분기 이내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백신 확보 못했다고 국민들이 비난하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아직 2분기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또 며칠 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나와서 백신 관련 방역대책위원회 대통령이 주장하면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데 홍남기는 가짜뉴스 탓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신 적출료 100위권 밖이잖아요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집단 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예측까지 있는데 홍 총리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 내년도 강원지사 출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권 입맛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경제부총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 망천 원 주부 아닙니까 사회주의 정책 소속주도 성장용 따라가지고 그리고 통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전부 우리가 내용들은 거짓말이었잖아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작년도와 되게 비교하니까 작년도에 워낙에 없었으니까 그나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 내용을 보니까 전부 초단계 일자리 아니었습니까 일주일에 10시간 이하짜리 전부 노인 알바들을 가지고 그거 세금 투입해서 전체 52조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세금 투입해놓고 거기서 단기적으로 임시 일자리 만드는 걸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고용이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인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득적으로 성장용 따라서 자영업자 망했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망했죠 또 없는 사람들 일자리 못 구해서 망했죠 이래놓고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가짜뉴스 탓하고 그리고 자기는 내년도 강원도 지사 나가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우하고 있는 이 공무원의 참상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백신 만든다는 게 지금 거의 뭐 미국은 백신을 만드는데요 20조를 투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신을 만드는데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1년 만에 10년 걸린다는 건 1년으로 땡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687억입니다 백신 개발에 전력하고 돕겠다는데 미국은 20조를 투입했는데 우리는 687억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관련 기술도 플랫폼도 없는데 미국 20조면 우리 최소한 20조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사실은 백신이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임 체인저잖아요 애초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임시변통이지 결국은 백신만이 최종적인 해결책이라고 이미 다 전문가들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더 강화일 형편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600 몇십 명 700명 가까이 나왔다 그러죠 아마 우리는 이제 또 더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 그런 조치를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국민들 입맞고 마스크 쓰게 하고 못 다니게 하고 경제 망하게 하고 국민의 폐해 희망 폐해 국민의 고통에 빠지게 하고 K-방역 선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백신을 만들지 않는 이 무능한 정부 트럼프는 20조를 투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었고 우리는 687억 말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 지원금이요 작년에 나간 게 52조 원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의 750분의 1이에요 687억이 70분의 1도 아니고 750분의 1 가지고 지원금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 백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해야죠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의 총력을 집중해야지 국민들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에 재미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을 재미 붙이고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입 딱딱이 하는 구수로 아마 문재인 정권은 이 코로나 전국이 지속했으면 좋을 겁니다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앞으로 아무도 광화문 못 나오게요 이게 저들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주저주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 52조 썼는데 코로나 백신 개발은 687억 원요 750분의 1 투입한 거죠 백신은 안 하겠다는 거죠 백신 관련 지금 청와대의 청원이 하나 올라왔네요 간호조무사 남편 40대의 남편이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자기가 자기 아내가 백신 접종이 간호조무사니까 백신 접종 맞을 거 아닙니까 백신 접종 맞아서 지금 사지가 마비됐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한 달에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간대요 병원비가 그런데 보건소는 보고서로 구청에 알아보라 구청은 질병관리청 알아보라 전부 폭탄 돌리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해외에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인과성은 확인 안 됐다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도대체 국가가 있기는 한가요 이게 나라냐 국가가 있기는 한가요 이 간호조무사 남편의 사지마비된 간호자 남편의 절규를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야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법농단이죠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사건이 지금 1년 3개월째 뭉개고 있었는데요 최강욱 결심재판을 앞두고 최강욱 전 민정비서관이죠 조국 사태에 계획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가 휴직 신청을 내버렸어요 3개월간 그래서 지금 새로운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그전에 이 김민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지금 대법원장과 같은 자파 성향의 법원 내의 그런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자리 변동을 하는데 4년간 붙박이로 했어요 그 4년간 붙박이로 두면서 이 김민희라는 사람이 조국 사건도 판결을 내렸고 그런데 울산 여기 사건도 지금 본인 담당인데 1년 3개월 재판도 아니고 뭉개고 있다가 최강욱 결심 공판 앞두고는 결심 공판 하면 그 다음에 바로 판결이거든요 이틀 앞두고 3개월 휴직 신청 냈어요 아니 맨날 팽팽 놀다가 1년 3개월간 재판도 안 하다가 휴직 신청 냈어요 그리고 재판부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재판부가 들어서면 다시 또 그 사건을 본인 자료부터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임기 내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법농단 아닙니까 이게 사법농단이죠 멀쩡히 증거도 있고 검찰에 다 기소된 사건을 재판을 하라 했는데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결하게 할 때 되니까 본인이 그냥 휴직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원장과 문재인 편전원 판사를 4년간 그 자리에서 그 판결을 계속 하게끔 시국 사건 관련 자신들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그 판사가 하게 하고 4년간 임기에서 막상 결정할 때 되니까 도망가버리고요 임기 내에 아예 재판 못 열게 하는 거죠 이게 사법농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국 사건 때 동생이 교사 채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전달한 돈을 준 브로카보다 돈 받은 형을 더 낮은 동생을 더 낮은 형을 선고했죠 아예 봐준 거죠 대놓고 천안함 희생자를 모욕한 이일님 국가 진상규명 군 사망자 진상규명위원장이 사퇴했네요 당연히 사퇴해야죠 결국 이것도 쉬쉬하다가 천안함 사건에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최원일 함장이 여기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 오른쪽에 있는 최원일 함장입니다 천안함 함장이 청와대 1인 시위에 있죠 결국 저 압력에 따라서 사퇴했죠 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치속적으로 이런 사망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이런 게 진상규명위원회가 왜 계속 만들어지는 거 이게 역사 뒤집기입니다 천안함 같은 경우는 뭐입니까 명백하게 국제 전문가들 전부 참여해서 그리고 스모킹은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됐잖아요 북한 손 어뢰 그래서 북한이 명백하게 우리 함정을 어뢰로 쏘아서 공격해서 파괴하고 46명이 죽은 사건인데 이걸 지금 좌촐하고 재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북한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 주자는 북한 편들어 주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돈 들여서 북한 편드는 이 일을 주장하다가 이 사람도 지금 민변 출신이죠 장관급 자리에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서 역사 뒤집기하고 북한 편드는데 대한민국 돈 쓰는 거죠 그러다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들통나니까 이제 그만두게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천안함 유족회와 생존자 전호회가 성명을 냈네요 그 성명에서는 규명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해라 그렇죠 명백하게 북한이 피규에서 사망했는데 그거를 좌초했다고 재조사하겠다니까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을 누가 했는지 대통령 입장을 표명해라 박영선도 천안함 폭침이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북한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좌초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 제발 방지대책 수립해라 이렇게 요구했네요 정당한 요구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제가 준비했던 소식을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계속적으로 자신이 몸담는 정당에 자신이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정당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욕하고 침뱉고 있잖아요 그 의도에 대한 분석 기소가 동활보에 떴습니다 주요 발언들을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을 해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했던 데서 흙탕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조가 오리받에 가면 오리가 돼버린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은 홍준표 의원은 꼬봉이라 상대도 안 한다 자기가 짖고 싶으면 짖으라 개 취급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합당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통합은 무슨 통합이냐 야당 통합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국민은 나 안철수 대표 일방적으로 한 말이다 저 발언이 도대체 저 고춧가루 뿌리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까 동아일보 이렇게 분석했네요 김종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갈라놓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통합을 반대해서 안철수한테도 견제구를 날리면서 사실상 윤석열한테는 네 내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차기 대권주자를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김종인이 잘해서 이번 4.7 지방선거 이겼습니까 4.7 지방선거에 나온 제가 여론조사 소개해 줬잖아요 전국지표조사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나 국민의힘의 정당이 잘해서가 7%입니다 나머지 전부 60몇 퍼센트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예요 7%밖에 그러니까 김종인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론조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조사도 한번 볼까요 오세훈이 16.1%였습니다 그러다가 3월 5, 6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3월 15일쯤에는 35.6%에서 박영선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안철수는 그대로고요 이게 언제입니까 LH 사태가 터진 게 3월 2일입니다 지금 저거는 윤석열 사태로 했지만 저는 저 자료는 그냥 그래프만 보시고요 윤석열이 3월 5일 사태입니다 3월 2일에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토지주택공사 사람들이 그리고 여당 사람들이 정보를 미리 빼내서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문제였지만 결정도 등을 돌린 겁니다 김종인이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올라간 게 정당 지지도 좀 볼까요 정당 지지도 좀 보세요 지금 3월 20일, 23일 이 정도잖아요 정당 지지도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이게 지금 3월 첫 주에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그전까지는 21, 23일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종인이 리드하고 있던 시기에 아무것도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3월 첫째 주 LH 사건이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모든 증거들이 김종인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국 지표조사의 보고도 그렇고 국민의힘 조화서가 7%밖에 안 되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 추이를 봐서도 그렇고요 김종인은 자기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김종인 헛금 꾸지 마라 네가 대통령 못 만든다 네가 거기서 한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 대통령 자기가 만들어서 또 뭐 하려고 경제민주화하려고 대한민국 경제 망치려고 저는 김종인 저 노인의 저 야욕을 우리가 더 이상 눈여겨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요 제가 뉴스를 선택하는데도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가 앞시간에 유동열 원장하고 대담하면서 이동호 초대석에서 이야기했죠 한국의 정치는 북한의 공작과 주사파들의 전복 전략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주사파들의 전복 전략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태를 이 사태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저들의 전복 전략을 거꾸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개개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정광학 목사가 중심하는 광화문 앱으로 지금 현재 20만입니다 100만으로 돌파하고 천만으로 돌파해서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광화문 온앱으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우리 주변을 가르치자 다시 한 번 더요 광화문 온앱으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내 주변을 가르치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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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